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발벗고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잘 될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AI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보조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어포더블 프라이싱 그러니까 저가형 차량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도 이제는 이미 내연기관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테슬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바이든 정부는 필요 없다. 이 보조금 주는 건 오히려 저 뒤처져 있는 GM과 포드와 스텔란티스를 도와주는 거다. 우리 경쟁자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스텔란티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스타쉽을 오차를 띄울 때 자꾸 이 발사가 연기됐는데 발사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연락 연방관리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상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상어에 미칠 조사를 막 계속 보냈더니 그랬더니 고래에도 미칠 영향을 조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어와 고래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라 그러든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꺼번에 큰 물체가 떨어지면서 생태계가 교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연방정부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봐요. 한꺼번에 상어와 고래와 이런 걸 다 얘기하면 될 텐데 상어제출했더니 검토하더니 오케이. 그런데 고래에게 미칠 영향은? 자기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인, 의도적인 지연발사 연기라고 자기는 봤다는 거죠. 대선 전에는 못 발사하게 하려고. 자기는 그 전부터 사실은 8월부터 발사하기 위해서 8월에 대선하고 멀리 있는 그 시점부터 발사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끌어서 오히려 대선 직전까지 가서 겨우 허락해 준 건 당신네들 민주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AI 규제 부분이 트럼프로부터 얻는 거고 트럼프는 두 가지 부분을 일론 머스크한테 부탁한 상황이에요. 아직 일론 머스크는 수용을 안 했는데 하나는 효율성 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연방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드는데 사실상 효율성 문제는 너네 연방정부 예산이 비대하고 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연방정부의 관리들을 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1기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를 비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그림자 내각이 있어서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림자 내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도 대단히 중요한데 상황과 화환을 공화당이 얼만큼 장악하냐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어요. 연방정부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과장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게 인사권을 이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위원회에서 딱 조사해서 여기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돼? 그러면 과장까지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칠게 보면 거의 독재, 권위정부의 출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옆관제라고 하죠. 그렇죠. 집권하면 공무원 다 자기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리는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안 되니. FBA 국장 바꿔면 뭐하냐. 쉽게 얘기해서 과장들은 말 안 듣는 걸. 실무자도 바꿔야 된다. 실무자도 바꾸겠다. 그러려고 했더니 법안도 공화당에서 만들어줄 거지만 이걸 가지고 나와서 사회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그 장을 맡으려고 한 거예요. 효율성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다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일론 머스크 아직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려고 제안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예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연방정부의 열이 많이 받아 있는 거거든요. 왜 자꾸 규제하니까. 핵심은 기업가의 이윤율을 높이려는 거고 규제를 약화해달라는 것 그리고 특히 신규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AI와 관련된 포괄적인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주거나 또는 규제가 있다 할지라도 허가를 빨리 내주거나 심사를 빨리 봐주거나 지연을 시키지 않거나 이것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뒤에서 돈 대줘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선거 유세까지 나가야 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의 역할을 해야지 기업가가 정치의 역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규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있을 거고 AI 규제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성 관련된 규제도 있고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위원회가 자율주행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도 있지만 연방도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방도로를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최종적인 안전심사는 여기서 해요. 여기에 분명히 수장이 바뀔 거예요. 수장이 바뀔 거고 테슬라가 신청하는 거에 대한 검토도 빠른 속도로 해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기업 나쁘게 보면 어떡하냐면 이거 좀 너네 조사 결과 좀 갖고 와. 그다음에 이거 해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어에 미치는 영향을 해갖고 와. 그다음에 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해갖고 와. 그다음에 새우에 미치는 영향을 해갖고 와. 이런 식으로 일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은 그렇죠. 하나하나 쪼개서 해버리면 기업은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하더라도 그래 좋아. 포괄적으로 1부터 10까지 한꺼번에 다 해갖고 와. 규제를 그냥 무사 통과시킬 수는 없죠. 미국이 그래도 법치국가인데 그냥 오케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제에 대해서 통크게의 조건을 주고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 갖고 오면 허가가 빠른 속도로 날 수가 있다는 거고 허가가 나와도 분명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0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기준을 인간보다 이런 모습이 되게 교묘하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엄청나게 사고를 냅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간과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율 0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일러머스크가 인간보다 안전해진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연중에 자율주행차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안전한 걸 기대를 해요. 사람들은. 그런 불일치가 있네요. 그렇죠. 인간보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결코 사고율 0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인간보다 안전해지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게 트럼프 생각인 거예요. 아니죠. 일러머스크. 그래야 여기에서 기술 발전을 더 만들 수 있다. 최소한 음주운전 안 하지 않냐. 마약운전 안 하지 않냐. 그리고 이러한 실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돼서 허가 받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시대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바라는 거고 이러면 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들도 사실은 민주당 주주들도 아마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좀 생겼을 거예요. 주가에 영향을 분명하게 줄 거니까요. 영향을 줄 것 같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시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오르지만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이벤트성인 거니까 문제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언슈퍼바이지드 즉 비감독을 미국 전국적으로 허락을 해주면 대단히 큰 변화가 매출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펀더멘탈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테슬라에게는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자율주행 시대가 빨라질 수는 있고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기업이 지금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웨이모하고 테슬라 미국하고 서방기업들 중국에는 이제 따로 있지만 그러면 못 쫓아가요. 현대가 어떻게 쫓아가고 토요타 혼다가 어떻게 쫓아가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될 거고 쟤네는 피처폰에 남을 거야. 그런데 트럼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이제 안 되면 헤리스가 되면 헤리스가 돼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두 군데다가 다 정치 현금을 주겠어요. 정치 현금을. 저 같으면 그런데 이제 헤리스가 될 경우에는 더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상어에 미치는 영향 고래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거에 미치는 영향 조사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한 2년 정도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유경제에서 이걸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2년 정도 예를 들면 자율주행의 언슈퍼바이즈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하고 지금 텍사스는 사실상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단에서의 허락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을 아마 취하게 될 거고 1, 2년은 지연될 거라고 봅니다.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은 같을 거다. 전망은 박네요. 어쨌든. 어느 쪽에 1, 2년 차이는 사실 크죠. 아, 커요? 특히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